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핀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흥영입니다. 오늘은요 퀴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당호백, 절호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섬 전체가 불교 성진 이곳 어디일까요? 제가 압니다. 삼다도 제주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어머 스님 어떻게 그냥 큰 방향 단번호 맞히세요. 불자라면 대부분이 잘 아시는데. 근데 저는 몰랐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제주섬 전체가 예전에는요. 사찰로 덮을 정도로요. 불국토였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절골 절왓. 이 왓이라는 말은 바세 제주도 말인데요. 고불왓 사례물 문수동 등. 불교의 역사와 담긴 지명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주의 원래 이름이 탐나도 알고 보면 불교 경전에서 나왔답니다. 오늘 모실 분이요 바로 제주 불교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입니다. 했다 하면 다 잘되고 일명 안 되는 게 없는 원력보살입니다. 제주 불교 청년회의 김보성 회장님을 먼저 화면 이름 만나보시죠. 여기 제주 불자들의 불교 지식과 신심증장을 위해 땀 흘려온 한 남자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제주 불교 청년회 김보성 회장. 오태신앙으로 초팔불자로 살다 IMF를 계기로 발심. 108배 100일 기도로 시작해 채식을 하며 1000배 1200일 기도를 회항하기까지. 일념을 다한 기도는 가피로 찾아왔다.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숭산스님과의 인연. 건강의 위기, 몽중 가피로 극복한 사연까지. 이제는 포교를 평생의 원력으로 삼아 힘차게 나아가는 제주의 젊은 리더. 김보성 제주 불교 청년회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 주인공 김보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리가 있는 그 배우 김보성. 의리 김보성. 네 이름이 똑같죠? 네 똑같네요. 원래 김보성 회장님도요 한 의리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왠지 한 의리 하실 것 같은데. 네. 의리로 살아왔어. 우리. 제주도 젊은 불자님들이 김보성 회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그렇게 잘 떨떨 묻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먼저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몇 분의 불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죠? 저희 회원이 약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120 분들이 가족과 다 함께 이렇게 행사 때. 행사 때. 활동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네. 결재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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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이런 아래umuz RF pay say Miyaz enquanto TI amazingT 새 co- Chemist chainussen. 라고ЕН요. 저희는 게 деньги에 대해서ν 프로그램 마다 повтор. 이plataisl prze world 2019 کا Torah rareн un об 정도 게 Alcohol t czy headset, 성황리에 제주불교청인회가 아주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제주 원력보살로 소문난 분이시잖아요. 안 되는 게 없는. 네. 정말 안 되는 게 없었대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초파일 불자이셨대요. 그래요? 초파일만 가시는 건데. 그런데 불교의 인연담이 좀 궁금하네요. 네. 초파일 불자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되게 독실한 불자시고 사실 저희 이모부님이 스님이셨어요. 그러세요. 인연이 있으시구나. 이름도 또 스님께서 지어주셨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이모집이 절이니까. 네. 맞습니다. 가면 절이 사실 익숙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IMF 때. 그랬죠. 그전에도 저도 뭐 이렇게 막 좀 잘 이렇게 나가다가 어려워지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좀 내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108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자의 길로 서서히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8배를 하게 된 그 동기가요. 승상스님 때문이셨다고요. 승상스님 미국 승상스님. 그러니까 승상스님. 화가 다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뭐 승상스님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고요. 그 승상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선의 나침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두세 번 읽고 너무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스님께서 오직 그 포교를 위해서 혈열 단신 미국으로 가시고 유럽으로 가시고 하면서 그 삶의 궤적을 봤을 때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 승상스님께서 여행을 가시거나 기차를 타시더라도 108배를 안 멈췄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구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그러시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108배 100일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1000배를 1200일간. 와 그것도 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식은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 1000배를 한번 100일 해보자.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000배 열흘 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108배를 매일 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한 2, 30일 고비가 있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비가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잘 되고 100일째가 되니까 이제 회양을 하지 말고 천일을 계속 가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20일쯤 될 때 한번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고비를 잘 넘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 회양할 때까지 어떻게 장애나 걸림이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야말로는 원력보살이시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의 가피가 찾아왔다고요. 네. 108배, 101기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음식을 가려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 끝나고 좀 고기를 먹으면 좀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00배를 시작한 지 한 120일쯤 될 때 이거 먹으면 또 탈 날까 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자제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여름이었는데 한 120일쯤 되었을 거예요. 더운데 물레나 좀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혹시나 그래도 탈 날까 봐 제가 건더기 한번 국물만 몇 숟가락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을 잘 안 가요. 좀 잘 참는 스타일인데 너무 아프니까 저녁에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응급실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좀 비스듬히 앉아서 걸터 앉아 있을 때가 조금 편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픈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천일 기도 원력을 세웠는데 여기서 멈추는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전생에 이렇게 덕을 많이 못 쌓았구나. 여기서 내가 멈추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또 가피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되게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좀 비스듬히 기대어서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숭산스님께서 나타나서 저는 숭산스님께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앉으셔서 앞에 닷상이 있고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굉장히 생생하죠. 스님께서 고성아 일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스님이 맑은 차 한 잔을 주셨는데요. 그 차를 한 잔 마시고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나랄 것 같고 그전에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감기 앓고 고생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뭐 건강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첨배 회항하고 스님 덕분에 그니까 병원에서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채 있나 보다라고 왔는데 그쵸 근데 어무야. 진짜 갚이 받으셨네요 정말 갚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숭산스님 갚이 받고 그 이후로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우선 숭산스님 갚이는 이제 포교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원활히 잘 이루어졌고 제가 2011년에 그 1000배 1200일 기도를 120만 배를 회항하고 그때는 이제 직장을 좀 쉴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다니는 직장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원 사찰은 아까 말씀하신 약천사고요. 그때 좀 쉴 때 약천사 당시 주지가 이제 성원선임이었는데 네. 성원선임 맞았죠. 성원선임이 이것도 한번 해봐라. 근데 뭐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뭐 알겠습니다 해서 이 시설을 맡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식료품 생필품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곳이에요. 그때가 한 500가구가 왔었는데 한 달에 지금은 한 1200가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어주신 그 가피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숭산스님께서 국제포교의 원력을 세우셨듯이 저희도 2018년에 국제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것도 아주 성황위에 끝났고 또 사찰 해설사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주 계속 이어졌네요. 누가 안 돼요. 정말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처음엔 도반들이 제주 불교 청년회를 만들자고 했을 때 사실은 난 못한다 하셨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 장남인데 저도 또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셋을 낳았어요. 2남 1녀를 낳는데 어릴 때는 어머니와 같이 같은 집에 사니까 그냥 뭐 방이 없어도 어릴 때는 뭐 이렇게 같이 자고 그랬는데 애들이 중학교 되고 초등학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애들하고 애들이 지금 이때가 골든타임이 아닌가 그래서 좀 무리해서 땅 사고 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좀 허름하더라도 애들한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를 2014년에 이제 몇몇 청년불자들이 찾아와서 하자. 나는 못한다. 집 지어야 돼. 그렇게 해서 고사를 했죠. 그러다 어떻게 청년, 제지 불교 청년에 창립하는 데 하게 됐어요? 우선 제가 2014년까지 서귀포 불교대학 학생처장을 맡으면서 그때 이제 사찰 예절 이렇게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대학에 오는 불자들이라고 해서 되게 다 잘 아시거나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법당 들어가는 법, 초키고 향키고 특히 제가 이제 잘하는 절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줬더니 이게 되게 말닿지. 그분들이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인지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이거 처장님이 하면 사람들이 좀 따라서 처음에 이게 원활하게 청년회가 창립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지요. 사실 아이들과 살집을 지내는 그 일생일 때 그 호사를 뒤로 하고 그러게요. 네. 제주불교 청년회를 만든다는 일을 도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일마다 이상하게 놀라울 정도로 다 잘 되셨다고요. 네. 지금 처음에 창립할 때도 한 5, 60명 정도가 순식간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립도 원활하게 됐고 또 진짜 가피는 숭산스님 가피는 저희가 2018년에 WFBY라는 단체가 있어요. 세계 불교도 청년 우회회 거기에서 하는 행사가 이제 IBY 국제 청소년 교환 캠프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오더가 들어왔어요. 2017년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한창 막 이렇게 불붙고 그럴 때라서 흔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국제불교 청소년 교환 캠프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행사인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청에 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예산을 무려 1억을 받았어요. 와. 그런데 저희 같은 신행 종교단체가 1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1억 예산을 받고 12개 나라 200명 청소년과 스님들을 초청해서 사바 5일 동안 아주 정말 한국 불교도 많이 알리고 제주불교도 알리고 아주 성황이 예 잘 마무리됐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사찰 문화 관광 해설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그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도 예산을 받아서 관광서도 아니고 종단도 아닌데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이제 사찰 문화 관광 해설사는 아니고요 예 사찰 해설사. 사찰 해설사. 예 예 그 문화자를 문화관광부에서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찰 해설사로 이렇게 이제 좀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작가 선생님께 연락 받기 며칠 전에 저희가 정말 그 심사숙고했던 예산이 본 예산에 통과가 되었어요. 이 사찰 해설사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일회성 예산하고 본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죠. 일회성 예산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데 매년 지원 신청해야 되고요. 예 예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예산에 한번 이렇게 어렵지만 올라가면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설레가 되니까 기준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불교 청년의 창의 미래로 아까 그 국제행사하고 이 본 예산 통과된 게 정말로 큰일이 아닌가. 사찰 해설사를 처음에 제가 요거를 좀 계획하고 한다고 하니까 다 실패한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패하는 게 이 사찰사 해설사를 배출하고 그리고 이 해설사들이 사찰에 가서 해설을 하게 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처럼 저희가 어떻게 일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봉사대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사업의 이 프로그램의 방점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 뜻에 동조해 주시는 제주도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본 예산에 이제 올라서 2022년에는 이 사찰 해설사가 이 프로그램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단해서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요. 지금 배신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스님? 그렇죠. 전국에 다 사찰 해설사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교육시키고 실제 일비도 주고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 좀 부탁했다. 박수 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찰을 어디 어디에 파견하고 계세요? 현재 2021년에는 네 개 사찰, 제주도 본사인 관음사하고 약천사, 선덕사, 법화사. 이 네 개 사찰에 주물마다 지금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한계 사찰을 더 늘렸습니다. 지금 한계 사찰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쪽하고 협의가 지금 다 안 돼서 되는 대로 아무튼 다섯 개 사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말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제는 청소년 포교에 대한 프랜이 또 착착 진행 중이시라고요. 네, 올해 이렇게 사찰 문화 해설사, 사찰 해설사 프로그램이 안전계에 접어들면 이제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 포교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포교에 굉장히 더 힘들어요, 어렵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애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숭산소님이 국제 포교했듯이 우리도 2018년에 국제 행사했듯이 3년마다 한 번씩 제주도에서 청소년 불교 행사를 한 번 해보자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국제 불교 청소년의 어떤 메카로 거기에 제주도를 활용해서 지금 동남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K-POP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관심이 많죠. 막 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 가서 이런 플랜을 제가 설명을 했고 3년에 한 번씩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 제주도에서 국제 행사를 열고 또 그 애들을 제주도에도 제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종교 행사만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주세요. 안주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온 청소년들을 제주특변자치도 SNS 홍보단으로 내가 활용을 하겠다.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되게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보도 회장님은 제주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불교 청년회에 대한민국의 청년회에 강의도 좀 해주시고 제주불교에서 실제 했던 것을 경험한 것을 접목을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아이디어 뱅크세요 아이디어 뱅크. 그렇죠. 아주 뱅크예요 뱅크. 말씀대로만 된다면 불교도 제주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전국으로 퍼지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금 불교 포교가 너무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신도님들의 연령층이 너무 높아요. 그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센세이션을 이룰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래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청소녀나 아이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불교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지. 네. 이것 또한 사실 우리 세대에 해야 될 일이 이런 국제 불교 청소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저희가 이제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이런 미얀마 이런 스리랑카 쪽 가보면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불교를 접해서 굉장히 불교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너무 모르죠. 너무 모르죠.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니들도 우리나라 불교를 공부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듯이 이렇게 미끄러 갈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가랑비에 어쩌듯이. 좋은 말씀이 드네요. 불교에 빠져들게 하면 좋잖아요. 아주 제주 불교 청소년회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럼 또 단체의 신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가장 좀 경계하는 부분이 친목 모임으로 가지 말자. 그래서 상반기에는 21일 300배 기도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아마 최초로 했을 것 같아요. 108배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 동안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릴레이.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 하고 시간 없으면 하루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108배 100일 릴레이 기도를 했더니 또 그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장소를 정해서 하나요? 네. 저희 자체적인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이제 하기로. 좋네요. 좋네요. 정말 좋은데요? 그럼 만족도가 높아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혼자 오래 못하니까 또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 김보선 회장님이 못 말리는 분인 게 기도하면서도요. 급기야 실족 그래프까지 만들었다고요. 이거 대박이네요. 반응은 어때요? 회원들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회장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절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또 이 상황이면 이 상황에 맞는 걸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게 사경기도를 하자. 사경기도도 또 모이지 못하니까 제가 사경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금강경 사경책을 만들었는데 조현춘 교수라고. 네. 압니다. 금강경. 가사창. 완역하고 하시고. 그분 사경책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연락이 돼서 통화했더니 사경책은 만들 생각을 못해봤다. 그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책을 21일 사경책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우리 저 강의실에 제가 보험회사 가면 실적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21일 칸을 만들고 이름 밑에 다 쓰고 만들어서 이제 21일 기도를 하는데 사경을 다 쓰면 다 쓴 마지막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서 꼭 전송을 해라. 꼭 전송을 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녁에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찍어서 전송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이 많이 와 있죠. 그럼 일일이 제가 답장을 보내줍니다. 이게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한 두세 명이 좀 못 따라오다가 사진 찍어서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처음에는 좀 언짢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완주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실에 그래프가 제가 매일 그리면서 사진 확인하고 그리고 그래서 21일 동안 했고 또 나중에는 사경 잘 쓴 사람 시상까지 했습니다. 좋네. 대강원에서 접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정말 좋네요.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우리도 한번 전법 본인들이 신동인들 전법에서 사체를 모시고 오면 이런 것들을 그래프 그리려고 그랬더니 그거 하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거든요. 하세요. 그런 것 말고 본인이 이제 사경화하거나 백발비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든 함께하면 오래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김보수 회장님이 그걸 알고 계획을 아주 너무 잘 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제목을 붙였다면서요. 예. 기도 주제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강경 사경 기도 타이틀이 미얀마 불자 돕기 금강경 사경 21일 기도였어요. 그래서 미얀마 쪽하고도 다 얘기가 잘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기도 중에 미얀마의 쿠데타가 터졌어요. 그랬죠. 네. 저희가 미얀마 돕기 사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거든요. 개인하고 사찰, 단체 이렇게 해서 총 108곳에서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금액으로도 한 2천만 원어치 이렇게 물품이 모였고 그랬는데 미얀마의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기도 끝나도 이 물건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한 몇 달을 이 물품을 보관하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얀마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던 차에 지금 김해 정암사의 법상스님이랑 예, 예. 계십니다. 법상스님하고 이렇게 제가 소통을 하는데 스님께서 그러면 스리랑카로 좀 보내보는 게 어떻겠느냐. 잘하셨네요. 예, 그래서 아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옷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장난관도 있고 이거를 보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 스리랑카와 연결이 돼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9월이구나. 9월에 스리랑카로 물건을 다 보냈어요. 스리랑카가 복이 있으셨네요. 그래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자꾸 커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미얀마 돕기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 스리랑카로 갔는데 이럴 거면 이런 앞으로 미얀마가 정상화 되겠죠. 그래서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동남아 국가 불가 국가들에 뭔가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충강, 사회복지법인 충강 이사장님. 이동환 이사장님 찾아뵙고 선덕사 찾아뵙고 심양사 찾아뵙고 해서 우리 1년에 150만 원씩 내놓으면 600만 원이니까 이걸로 1년에 한 번 스리랑카 돕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흔쾌히들 좋아하셔서 그러면 이 기회에 제주불교 사회복지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미얀마 대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충강에서 조인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이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게 없는 분이네. 정말이야. 원령만 세면 탈이 오시네. 기도가 좋았잖아요. 뭐 일일이 말씀 안 하셨지만 지지 불고 청년회에서는 왼손 모르게 크고 작은 자유병을 꾸준히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사찰 선언에 감귤 보내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이천이십일 년까지 칠 년째. 전국 선언에 감귤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지요. 그. 처음에는 한 이십여 사찰에 선언에 보냈다가 나중에 여기 점점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한 이백여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겠군요. 그래서 좋은 게 저희 회원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이잖아요. 제주도니까 서귀포고 그래서 농산물을 직접 지은 농산물을 받고 또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은 그럼 택배비 고시해라. 택배비가 또 많아요. 그러죠. 이백 곳이. 택배비 고시 받고 해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안전기에 접어들어서 잘 보내고 있는데 농담 삼아서 우리 제주불교 청년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고시를 잘했어. 보시기도 잘하는데. 그 매년 십여 월되면 전국 선원 이백 곳에서. 저희가 귤을 보내면 예 선생님이 추건을 해 주잖아요 그럼요 그럼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쵸 스님 그거예요 바로. 아침비 멋지네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에 저희 제주불교 청년회에서 감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스님들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전국의 선원장 스님하고 수행하시는 수자 스님들께서 그래서 우리 선원회 매년 감귤이 오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에 잘 보셨으니까 기도 좀 잘해 주세요. 추고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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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집은 제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다 말이에요. 좀 힘들고 바빴죠. 네. 2015년에 이제 집을 3월에 집을 시작했는데 낮에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이제 청년회 주식하려고 열심히 또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이제 뭐 돈이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우리 오시는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사람 빌지 말아라. 내가 주말에 무조건 와서 인부 한 명치 일을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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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질통을 사서. 네. 네. 뭐. 머리도 지고 자라도 지고. 네. 시멘트 매풀 올리세요. 그러면 시멘트 매풀 올리고. 벽돌 몇 개 올리세요. 그러면 벽돌 몇 개 올리고. 네. 모래 올려주세요. 그러면 모래 올리고 하면서. 한 6개월 걸려서 집을 잘 지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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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네. 안식처가. 축하드립니다. 공돌사하며 지은지민이 아마 그 집은 누가 살아도 소원이 다 성취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빛된 신행이야기 갓피 공식 질문입니다. 김보소 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갓피란. 저에게 갓피란 108배 기도도 여러 번 하고 1000배 기도도 하면서 이게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얻어지는 게 그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얻은 그거를 감사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부처님의 갓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김보송 회장님 같은 분이요 전국에 전국 8도에 정말 한 분씩만 계셔도요 불교 표고가 엄청 잘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네요 스님 오늘 스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환희롭고 아주 감동이 감동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전법하는 일이 더욱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전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보성 제지 불교 청년회장님. 이 시대 보현보살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처님과 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우선 제일 감사한 건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와이프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또 불교 생활할 때 늘 이렇게 지지해줘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우리 제지 불교 청년회 회원님들이 아무리 제가 잘라도 회원들이 같이 안 해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제지 불교 청년회 회원님들 제가 어떤 걸 해보자 그러면 정말 흔쾌히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저희 제지 불교 청년회가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불교 청년회 회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정말 김보성 회장님이 원력 보살인지 확실히 알게 된 자리였는데요 선생님. 불교의 지식을 나누었듯 부처님의 가피도 널리 널리 전해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김보성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세상일구는 BTN 법보시 붓다이블사에 동참해주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미영님, 김현선님, 박명수님, 박영철님, 박진주님, 이미화불자님 오늘로써 자이빙 하나를 추가한 주인공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바라며 뜻한 바 모두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보시는요 재보시 법보시의 무혜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보시는요 중성의 마음을 채워주는 보살행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마음공부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입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اب